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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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는요.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의 관권선거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관권선거운동 그만해라 라는 거죠. 네가 지금 하듯이 만약에 그걸 내가 했다면 난 구속됐을 거야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어제 윤석열이 부산을 방문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어제 부산에서 민생토론회인가 뭐 이런 걸 했습니다. 원래는 부산시청에서 했고 아마 그걸로 끝내고 서울에 귀가할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 일정을 조금 바꿨나 봐요. 부산 동네시장을 방문해서 거기서 시민들을 만나는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그 주변이 완전히 교통통제되느라고 교통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대통령이 행사를 하면 그 주변에 교통이 통제될 수도 있죠. 약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역대 어느 대통령도 도로 자체를 완전히 꽉 막아버리고 아예 가지마 완전히 가지마 니들은 꼼짝도 하지마 이런 식으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은 했죠. 덕분에 어제 부산 특히 동네 지역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제 부산을 갔었다라고 했죠. 저희 본가가 부산 동네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현장에서 그 교통지옥 상황을 목도했습니다.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차들이 꼼짝을 못했습니다. 아니, 경찰들이 교통신호를 잡아놓고 아무 차도 지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저희 부친이 물건을 사러 가겠다고 잠시 나갔다고 오시는데 근처에 가셨거든요. 걸어서 가기엔 좀 먼 거리였고 차를 타고 갔다 오시는데 잠시 갔다 올 수 있는 약 10분, 20분?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였는데 네, 윤석열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요. 무려 한 시간이 넘도록 집에 돌아오질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도 집을 나서기 위해서 서울을 와야 되니까 방송 시간이랑 맞춰서 와야 되니까 부랴부랴 집을 나서는데 차가 막히는 바람에 제가 꼼짝을 못하고 있다가 차를 거꾸로 돌려서 정반대 방향 제가 고속도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시내 방향으로 한참을 돌아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어요. 좋아. 와서 민생을 살피고 시민들의 여론을 듣고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평가가 하나같이 뭐라고 나왔다? 선심성 공약. 이미 윤석열 정권이, 아니 국힘당 단체장들이 이미 작살을 내버렸던 이미 허공에 다 날려버린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지휘들이 망친 거를 다시 하겠다고 갖고 온 거예요. 메가시티 얘기가 나오는데요. 부산, 부울경 메가시티,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는요. 원래 김경수 도지사라든지 이런 분들 그러니까 민주당 쪽 도지사들이 민주당 쪽 광역시장들이 처음 제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진행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시장들이 싹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예, 그 메가시티라는 개념 자체를 작살내버렸어. 끝장내버렸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메가시티 한대. 그러고 난데 뭐 사직운동장 재개발? 야, 사직운동장 재개발 그거 지들이 날려먹어놓은 것은 이제 와서 뭐 구도운동장 재개발? 아니, 구도운동장 재개발. 제가 대학 다닐 때 무려 30년 전에 처음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잖아. 그런데 뭔 재개발? 거기에 아파트 짓는데더니 갑자기 또 재개발한다고? 뭔 또? 아이고, 참. 한마디로 선심성 정책? 빵꾸. 그러니까 이미 지들이 망가뜨린 정책을 하겠다고 지금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엑스포 날려먹고는 부산적 문심이 지금 심상치 않으니까 그런 걸로 시민들을 현혹하려고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부산 시민들 열 많이 받았지. 왜? 공약은 지들이 하고 있는 윤석열이 하겠다고 얘기하는 공약은 솔직히 다 헛방이고 이미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는데 길만 막았다는 거죠. 자, 이 사진은요. 윤석열이 동네시장을 가는 장면입니다. 제가 보니까 동네시장 근처 어디에서 찍힌 사진 같아. 자,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부산시장에서 민생토론을 한 다음에 부산 동네시장을 방문했는데 이때부터 부산 교통통제가 난리도 아니었던 겁니다. 극심한 정치였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선거운동하고 자기 딴에는 선거운동의 연장성에서 부산 동네시장 가서 파전 먹고 한 모양인데 그게 다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줬던 겁니다. 파전 먹으러 간 윤석열 때문에 부산 시민은 어제 교통지옥이었어요. 자, 이른바 극우 세력들이 좀 많다고 하는 DC 갤러리. 그 DC 갤러리에 이런 글이 올라갑니다. 오늘 윤석열 오늘 부산 간 거 크크 퇴근 시간에 시장 갔나 보네. 왜 저러지 진짜? 원래 정체 군대가 아닌데 더 정체시켜서 지역 주민들 불만 장난 아니네. 자, 부산 동네시장 가서 동네 파전 먹음. 윤석열 이 X좌석 부산을 왜 가가지고 길 존나 막히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때문에 길이 막혀가지고 정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광안대교 전면 통제. 예, 작년이죠. 윤석열이 일광해집 가가지고 술 먹은 날. 일광해집 술 먹은 날. 이날 해운대 지역에 차량 통제를 해버려가지고 도로 하나를 통째로 막아버리는 바람에 광안대교까지 완전히 길이 막히는 이런 참담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지가 어디 가서 뭘 술을 먹든 밥을 먹든 파전을 먹든 다 좋은데 왜 온 국민들, 온 시민들 이렇게 불편하게 만듭니까? 부산이라는 데가 참 특이해가지고요. 길 하나를 막으면 시내 전체가 다 막히는 그런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 부산이 크기는 되게 큰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땅이 몇 개 없어요. 부산 시내 대부분이 큰 산을, 시내 한복판에 큰 산이 있습니다. 해운대 쪽에 장산하고 황령산. 그 다음에 중간쯤에 세미산 또는 백양산 이런 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쪽에 가면 만덕동 이쪽에 가면 또 산이 또 있어요. 크게 산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시내는, 시내 시가지는 산을 피해서 형성됩니다. 부산에 산복도로 있고 산 높이 막 집 지어놓고 하죠. 왜 그랬느냐고요? 네. 거기가 아니면 땅이 없어. 바닥에는 땅이 없어. 집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산으로 산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부산에는 사실 시가지가 들어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6.25 때 피난민들이 오면서 그렇게 형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유산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도로가 크게 세 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안리에서 해운대로 넘어가는 길 하나. 그 다음에 금정구에서 동네 거쳐서 서면 거쳐서 저렇게 광복동으로 가는 길 하나. 그 다음에 서 북구 쪽 낙성광 따라서 가는 길 하나. 이 큰 세 개의 길만 알면 부산 시내 전체 흐름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중에 부산 동네 쪽 길을 딱 막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네. 터지나. 그쪽 완전 마비야. 줄줄이 마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제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서울에 도로가 딴 거는 없고 다른 건 다 잔잔한 잔챙이 도로밖에 없고 큰 도로는 강북강변도로와 올림픽대로밖에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올림픽대로에 윤석열이 행사한다고 도로를 통제했다 쳐봐.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 시내가 난리가 나겠죠.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민들 분양 열 받은 거죠. 진짜 저도 어제 보면서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차가 어느 정도 막히느냐. 진짜 무슨 폭탄이라도 떨어져서 길 자체를 쓸 수 없게 된 것처럼 꼼짝, 달싹, 꼼짝을 안 해. 결국 제가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지고 엉뚱 전혀 다른 쪽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나왔습니다. 예를, 서울로 예를 들자면 내 원래 경부고속도로로 가려고 그랬는데 한남대교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길을 못 가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간다? 예, 삥 둘러가지고 서부간선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내려간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였어요. 상황이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산 시민들 얼마나 열 받겠습니까? 자, 와가지고 그래서 뭐 좀 제대로 된 얘기나 했다면 다행인데 와가지고 뭐 헛소리만 찍 하고 간 겁니다. 자, 부산에 와가지고 선심성 공약만 놓고 갔다라고 오늘 민주당 서은숙 최고위원이 직격탄을 열렸습니다. 메가시티 얘기부터 했죠. 불경 메가시티가 부산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 때문에 다 파괴되는 동안에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 와서 허망한 립서비스를 하고 있다. 600억이나 되는 해외 순방비용을 사용하고도 참패를 했던 부산엑스포. 이것을 이제 와가지고 몇 마디 말로 때워먹으려고 하는 거죠.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지원하겠다. 사직구장, 구도운전장 재건축하겠다. 마치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발표할 만한 총선 공약을 대통령이 대신하고 갔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을 우습게 하는 윤석열식 관권선거다. 자, 되게 시원하게 얘기를 했어요. 선숙 대표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우리 서영교 의원이 맞장구를 쳐서 한마디 거듭니다. 그리고 화룡점정은 우리 이재명 대표였죠. 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편집을 좀 해봤어요. 이어서 서은숙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부산을 다녀갔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은 KBS 단독 대담 쇼로 대체하더니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라는 핑계로 선심선 공약을 남발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에 와서는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라고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불경 메가시티가 계획대로 시행되었다면 부산이 지방시대를 이미 활짝 열고 있겠죠. 쓴 웃음만 나옵니다. 자신의 대선 공약인 불경 메가시티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을 주도로 파기되는 동안에도 침묵하면서 모른 척하신 분. 자신이 막대한 해외 순방 비용을 사용하고도 29대 119로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전에 대패하신 분. 이런 대통령께서 총선을 앞두고 또 부산시민에게 허망한 립서비스를 하고 갔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은 부산시민의 표만 빼먹고 부산을 홀대한 정권입니다. 더 이상 부산시민은 우롱하지 마십시오. 부산시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부산어린이병원 건립을 지원하겠다. 사직구장과 구도군정장을 재건축, 재개발하겠다. 국민의힘 부산시장이 발표할 만한 총선 공약을 대통령이 대신하고 갔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우습게 아는 윤석열식 관권선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따로 행동 따로는 지역순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을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으로 지목하고 국민의힘은 목련꽃 필 때 서울 편입 운운하며 메가서울 공약으로 김포시민들을 현혹하며 서울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저출산 해결하겠다고 지방시대 얘기하면서 여당은 메가서울을 만들겠다니 어느 말이 진실입니까?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합니까? 섬심성 공약을 하려면 손발이라도 좀 맞추십시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에 역량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임을 명심하십시오. 대통령 또한 선거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부산 국힘당 시당이나 할 법한 공약을 하고 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공직선거법 85조를 제가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말이죠. 공무원, 정치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서 또는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서입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85조 위반이고요. 공직선거법 85조 1항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고요. 그 밑에 이 정책을 짜고 정책활동을 하기 위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관권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를 정밀하게 검토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밑에 있던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도지사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선거 때 다 돼가지고 연천군 가서 이거 하겠다. 여기 시흥시 가서 이거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저 같으면 이미 구속됐을 것 같습니다. 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이게 윤석열은 별게 아닌 것처럼 특히 이직들은 이게 그래도 되는 것처럼 떠버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했었다면 글쎄요. 민주당 정권은 아마 윤석열, 글쎄요. 윤석열은 아마 태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못했던 건데 윤석열은 정말 뻔뻔스럽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자, 특히 정치검찰이 이렇습니다. 지들은 뭐든 해도 되고 남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식의 사고방송을 하는 거예요. 지가 하면 괜찮았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이 하는 거는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억울하면 이들이 해 라고 해놓고서는 만약에 민주진보진영 쪽에서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걸 수사를 하네 어쩌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억울하면 이들이 수사권 가져 이런 식으로인 거죠. 윤석열이 지금 딱 그런 짓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되게 깐족대면서 납을 대는 게 한동훈인 거죠. 윤석열은 말주제에 말주변이 없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반대를 하든 어쨌든 비판을 하든 그냥 아 됐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한동훈은 깐족대는 거죠. 그럼 니들도 뭐 하든가 이런 식으로 혹은 니들은 불법이지 내가 하면 불법 아니고 이런 식으로 깐족대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자 보시다시피 이게 선거와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함부로 뭔가를 할 수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함부로 나서면 안 되고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함부로 나서면 안 되고 대통령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중립 위반이고 동시에 이게 심각한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거기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어. 한동훈은 만약에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했었다면 그걸 가지고 분명히 물고 떨어졌을 거야. 그런데 지들이 정권 가지고 있으니까 해도 된다는 식으로 설치는 거죠. 타이밍도 되게 키가 차요. 한동훈이 다녀간 지 진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이 딱 왔다 가면서 아주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과 한동훈이 선거운동에 미친 거 특히 부산에서 왜 이 지랄을 떠느냐 안 그래도 길막히는 이 동네 와가지고 왜 더 길막히게 하고 가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부산의 분위기가 민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산의 지금 민심이 심상치 않아요. 윤석열 정권이 수립하는데 상당히 많은 표를 보태준 게 부산 경남 지역인데 실제로 윤석열 정권은 강남 쪽에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려고 그러고 윤석열 즉은 마누라, 윤석열 저거 처갓집 여기에 돈이 되게끔 하는 그런 짓은 하지만 지역은 전혀 돌보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부산엑스포 망하는 거 보세요. 윤석열은 부산엑스포를 지 해외 나가서 해외여행하는 핑계거리로 삼았을 뿐이지 그걸로 활동을 했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윤석열은 전 세계 70몇 개국인지 100몇 개국인지 하여튼 수많은 외국 정상들과 인사했다. 인사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가장 짧은 시간에 엄청 많이 했다. 하여튼 그렇게 홍보를 했죠. 알고 봤더니 그것도 뭐였어? 천공이 시킨 거였더란 거지. 천공이 뭐라고 그럽니까? 딴 건 할 필요 없이 윤석열을 네가 나가서 외국 정상들하고 악수하고 그러면 만나고 하면 된다고. 그것만 하라고 했대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딱 그대로 한 거예요. 가서 악수만 하고 온 거야. 악수만 하면은 70개국을 못해요. 80개국을 못해요. 더 많은 숫자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지가 돌아다니면서 허세부리고 대통령 놀이하는 동안에 부산엑스포는 작살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습니까? 부산 쪽에서 분위기 좋겠어요? 분위기 안 좋지. 그리고 부산 쪽에 윤석열 지 직계 라인을 때려박는 데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부산 쪽에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부산 쪽 분위기 안 좋으니까 가가지고 선거운동을 좀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부산 분위기가 안 좋으니 안 좋은 부산 민심을 내가 가서 한번 뒤집어볼게. 어떻게 뒤집을 수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오고 윤석열도 오고 막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좀 바꿔보겠다. 하지만 진짜 위기가 뭔지는 모르죠. 진짜 위기는 부산 민심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개판 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작살이 나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데가 어디? 실은 부산입니다. 부산이 경제 위기의 여파를 제일 많이 받는 곳이에요. 왜? 부산은 주로 수출 항구지 않습니까? 수출입이 대부분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수출입이 줄면 수출이 줄고 수입이 줄고 하여튼 무역량이 줄면 어디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겠습니까? 네. 부산이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부산 경제가 왜 안 좋으냐? 우리나라 무역 자체가 줄었거든. 무역량 자체가 줄었어. 흑자리 보는 것도 중요하는데 무역량 자체가 늘어나야지 부산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무역량이 확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무려 20% 가까이 줄어버렸어. 무역량이. 수출 20% 줄고 수입도 20% 줄고. 도합 40%가 줄은 거야. 그러니 얼마나 부산 쪽에 민심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껏 해가지고 재건축해 준다. 뭐 이런 거 병원 하나 지어준다. 무슨 우리가 거지 새끼야? 부산이 거지야? 안타까운 거는요. 이런 사탕 발리며 슬그머니 넘어가는 등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산 해운대 이쪽에는요. 윤석열 들어오고 난 윤석열 정권 이후에 종부세가 깎아지니까 부산 해운대 샌텀시티 이쪽에 종부세 안 내는 사람들 되게 많이 늘었나봐. 그러니까 종부세 안 내게 됐다고 윤석열 찍어주겠다는 그런 얼빠진 사람들도 있답니다.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죠. 말 그대로 윗주머니에서 돈 빼가고 뒷주머니로... 아니, 윗주머니에 돈 채워주고 뒷주머니로 돈 빼가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채워주고 밑으로 빼가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걸 줬다고 헤헤헤 웃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참... 이런 걸 보고 우민화라 그러죠. 우민입니다. 우민. 참...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합니다. 진짜... 그런 일이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종부세 깎였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바보예요. 어우, 속상하네. 참... 제가 참...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참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부산시민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부산시민들이 한나라당, 신한국당,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한테 표 줘가지고 부산이 뭐... 뭐... 살림살이 좀 펴주셨어요? 부산의 살림살이가 펴진 거는요. 노무현, 문재인 때예요. 우리나라가 무역량이 늘고 부산항이 활성화되면 그럼 부산은 자연적으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의 어떤 분들은 남북 철도 연결, 남북 교류 이걸 칠색, 팔색하는 양반들, 노인네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부산이 발전하려면 남북 철도가 연결이 돼야 된다. 왜? 남북 철도가 연결이 돼야지 이 경부선 타고 기차 타고 딱 출발하면 유럽까지 직행으로 갈 수 있어요. 이른바 오리엔트 익스프레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유라시아 고속 철도가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남북 교류 철하고 남북 협력하고 북한에 철도 놔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퍼주기? 웃기지 말라 그래. 북한에 철도를 놔줘야지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중국까지 갈 거 아니야. 소련 갈 거고 러시아 갈 거고 유럽의 암스테레담침까지 갈 거 아닙니까? 지금 말이에요. 유럽 여행 가려면 부산에서 유럽 여행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천공항까지 와가지고 인천공항에서도 가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철도만 연결이 되면 부산에서 기차 타고 네덜란드까지 간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면 부산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 애들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일본 애들 유럽 여행 가려면 어디로 오겠어? 부산으로 들어온다고. 일본 애들도 지들도 알 거 아니야. 도쿄에서 한에다든 간사이든 거기서 비행기 타고 유럽 가는 것보다 부산 와가지고 부산에서 기차 타고 유럽 가는 게 훨씬 더 낫거든. 싸거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가 잘 살겠어? 부산이 잘 사는 거야. 또 중국 같은 애들 중국에서 수출 상품 중국에서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하는 상품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배를 지금은 푸동항 이런 데서 짓죠. 상해나 베이징, 청도 이런 데 짓지. 아니 앞으로 부산에서 실건 실는 거야. 그게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되거든. 서해를 따라서 백길로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기차로 부산 보내가지고 부산에서 배에 싣고 미국 가는 게 훨씬 빠르거든. 돈도 절약되고 자 그러면 중국에 있는 수출품도 부산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부산항이 발전해 안 해? 발전해! 그렇죠? 그래서 남북 교류 남북 철도 연결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뭔 모르고 북한하고 싸우자고 덤비는 놈들 진짜 진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멍청이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아직 여전히 힘을 쓰고 있다는 게 참 저로서는 너무나도 답답스러웠습니다. 부산 바로 그때 남북 철도 연결을 한다. 남북 교류가 된다 할 때 부산에 그게 사실은 부동산 투자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뭐 대기업들 부동산 재벌들 겉으로는 북한하고 교류 협력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북한에 퍼주게 한다고 지랄방장을 뜰죠. 하지만 남북한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철도가 연결이 되면 이게 엄청난 경제 효과가 있다는 걸 알어. 부산에 녹아난다는 걸 알어. 그래서 어디다 투자했다? 그래서 부산에 투자한 거야. 일본 애들이 왜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에 집을 샀느냐? 그런 것 때문에 산 거야. 그러니까 일본 자본도 들어오고 중국 자본도 들어오고 중국 애들도 그럴 거 아니야. 지들이 보기에도 베이징에 사는 것보다 부산에 사는 게 낫겠거든. 철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그게 낫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야 부산에 집 살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에 부동산 갔다 올라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멍청이들이 아이고 진짜 굴러 돌아온 복을 찬 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명박이 박근혜가 윤석열이 부산에 해준 게 뭐 있노? 진짜 부산이 알짜 이익을 본 거는 노무현 문재인 되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답답스러워요. 답답스러워. 서울 사람들이야 부산이 뭐 가져간다니까 괜히 배 아파서 그렇다 치더라도 강남 애들이야 부산 해운대가 뜨니까 그게 배가 아파서 그런다고 치더라도 부산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고 속상하네요. 정말 속상합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이러다가 남북 철도 연결된다 그러면 또 최순신 뭐 저 누구야 윤석열 장무가 철도 주변에 집 산다 그러려는 점 모르겠다. 자 저는 부산시민들한테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부산이 살려면 민주 진보정북부가 들어와야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부산 사람 중에 대통령 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아닌가요? 부산 촌놈을 대통령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 민주진보진영이니까 가능하지 그냥 되거냐고 그쵸? 그것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아우 아우 딩몰아퍼 자 오맘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조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